여러분과 저와의 데리는 몇 미리? 이미리!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구간트론 여신 이미리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렇게 재미있으셨어요? 그렇게 좋으셨어요? 여러분들 웃음소리에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오늘 이렇게 헬로콘서트 좋은 날에서 좋은 분들을 만나 뵙고 강남의 밤을 부르니까요 제가 더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! 자기 자신을 위해서 박수 한 번! 여러분 헬로콘서트 좋은 날에 오셨으니까요 오늘은 근심 걱정 싹 다 날려버리시고 좋은 기운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? 네 감사합니다!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제가 가수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국가무형문화재 경기소리 이수자예요 알고 계셨죠? 네! 모르고 계셨으면요 오늘부터 아시면 돼요 그래서 다음 곡은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신명나고 경쾌한 우리 경기소리를 들려드리고 인사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신나시면요 한숨도 많이 쳐주시고요 또 우리 소리에는 추임새가 필요해요 배꼽 아래 단절에 힘 꽉 주시고 저를 한 번 따라해볼까요? 얼씨구! 얼씨구! 좋다! 잘한다!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추임새가 있어요 뭘까요? 뭐라고요? 감사합니다! 예쁘다! 네 이렇게 제가 노래하는 중간중간에 추임새를 넣어드리면요 제가 더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소리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소리 우리 가락인 만큼 제가 얼씨구라고 하면은 여러분들께서는 좋다! 라고 하시면서 큰 박수소리로 두 번째 곡 띄워드리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? 네! 얼씨구! 좋다! 감사합니다!